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오늘 한 일주일 만에 또 일상 접담 영상을 올리네요 제가 원래 일주일 정도마다 하나씩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용케도 일주일이나 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거타가 왔을 때였을 거예요 거저타임이 왔을 때 거상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했던 제가 오래 했던 게임들을 얼마나 오래 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생각난 게 바람의 나라거든요 제가 바람의 나라 이거를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 약대 입학하기 전에 열심히 했었는데 요거를 오래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요거 제 블로그 뒤져보니까요 2012년도에 한 두 달? 그 정도하고 2013년도에 세 달? 이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게임을 엄청 오래 했고 재밌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재밌게는 할 수 있죠 짧게 해도 근데 제가 왜 이 두 달 세 달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거밖에 안 했는데 게임을 오래 했다는 기억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네 좀 이상하죠? 별로 길지도 않은데 제가 엄청 오래 했다고 느끼고 재밌게 했다고 느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거 막 뒤져보니까 제가 게임들을 기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거 외에도 다른 예시 들어보면요 스팀 게임 있잖아요 스팀 게임들 솔직히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게임 100시간? 기본이죠? 몇백 시간씩 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뭐 방송이나 이런거 하는 분들은 뭐 몇천시간? 몇만시간은 없으려나? 아무튼 몇천시간씩 되는 분들 많아요 제 친구만 해도 몇백시간짜리 게임이 몇개 있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 저는 100시간 넘는거 스타듀밸리 딱 하나 있고요 그 밑으로는 어 뭐 기껏해야 길어도 40시간이에요 뭐 40시간이 짧은건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짧아요 하루 한시간씩 꾸준히 안하고 한 2,3일에 한 번씩만 한 달 쳐도요 2주에 2시간씩만 해도 40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20주 몇달 안되죠? 기껏해야 5달? 그니까는 제가 어저께 내린 결론은 저는 게임을 오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짧게 잡고 빡세게 게임 달려가지고 아 할거 없네 하고 접는 약간 요런 스타일인가 봐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거만 봐도 게임을 쭉 달리고 또 한참 안하고 접고 요런식으로 게임을 했더라구요 아 물론 거상은 예외에요 거상은 제가 지금 5년인가? 5,6년쯤 됐어요 지금 5,6년동안 접지도 않고 중간에 뭐 군대가고 해서 어쩔수없이 쉬었던거 빼고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특이 사례에요 제 블로그만 당장 뒤져도요 거상이 일단 글도 제일 많아요 왜냐? 제일 오래 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게임들 거의 다 접었는데 거상만 지금 살아있죠? 나머지는 뭐 지금 스팅게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암튼 아주 특이 게임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렇게 게임 하나를 오랫동안 끈질기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게임들을 좋아하나봐요 스토리는 솔직히 말해서 뭐 짧게 짧게 끊어친다 해도 스토리를 딱 끝을 내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 뒤에 뭐 다시 해서 또 파밍할게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게임을 메인 스토리를 봤으면 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거상을 못 접나? 스토리가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거상 스토리 있었으면은 벌써 접었으려나? 아무튼 어 저는 게임을 오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또 제 유튜브로 유입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는 거상 전문 유튜브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곳이라 또 제가 지금은 거상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거상을 올리고 있는데 거상에서 질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거자타임 안 와본 적 없죠? 근데 거자타임이 오면 또 한참 거상이 안 올라올 수도 있다 혹은 거자타임이 아닌데도 딱히 올릴 게 없으면 안 올릴 수도 있다 입니다 물론 아직은 거상에 뭐 올릴 게 지금 이것저것 정리해놓은 게 많아서 그런 것 좀 올릴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거상 얘기하러 온 게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나는 게임을 오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시면은 한동안 제가 스팀에 지금 쌓여있는 게임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3D 멀미가 있어가지고 1인칭 게임은 또 못하게 됐고 1인칭 게임을 제외하고서 할만한 게임들 하고 싶은 게임들을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한 8개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동안은 또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이것만 올리는 건 아니에요 거상을 무조건 중간중간에 계속 올려줄 거고요 왜냐면 거상도 할 게 많거든요 지금 엊그제까지 저기 30일 그 계획 끝나가지고 살짝 지쳐가지고 지금 잠깐 쉬고 있고요 요번 주말부터 다시 도핑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잡담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구요 다음 주에 또 까먹지 않으면 또 다른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딩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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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